전세계 기독실업인들의 축제인 2023-12MC 세계대회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석류했습니다. 36개국 3천여 명의 기독실업인들은 국내외 유명 강사들의 특감과 말씀, 각국의 비즈니스 선교사역을 함께 공유하며 일터 사역자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재확인했습니다. 폐회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일터와 가정에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고, 국제 CBMC 크리스 심슨 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일터 선교 확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CBMC 세계대회는 2027년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